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다같이 압둘에 나온 모습은 오랜만이죠? 요즘 텍스 온도가 매일 40도가 넘어서 야외활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나마 오늘 아침은 38도의 시원한 편이라서 체리와 그리고 강아지들과 잠깐 나와봤답니다 그런데 매미 소리가 체리 귀에 나선 걸까? 궁금한 체리와 흥분한 공주 결국 바삭바삭 고소한 매미 맛보소 어? 저기도 이건 메뚜기 황금빠람 이건 진짜 맛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많아서 촉촉하거든요 나도 나도 얍 왕제도 먹었다 봐봐 왕제도 작은 메뚜기 하나 잡아먹는데요 벌리가 어디 가냐는 순수한 체리 질문에 아... 여기 있어 그렇게 체리를 향해 진절하게 입을 벌려 보이는 왕자랍니다 그렇게 곤충 간식으로 배를 채우고 기분이 좋아진 왕좌와 공주 오랜만에 하는 야외 활동에 즐거워 보이는데요 체리도 즐거워서 공주 근처에서 놀다가 그렇게 평화롭게 진독해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 체리 갑자기 왕좌처럼 엎드려 보는데요 왕좌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헥헥 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요 볼록 튀어나온 배살까지 말이에요 공주 서운할까봐 공주 옆에서도 잠깐 엎드려 보는 사랑스러운 체리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 체리 덕분에 즐겁고 달콤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기차와 함께 마세요 체리 기차 끝났대 왜 끝났대 성격도 행동도 말솜씨도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체리 저희는 연출 없이 체리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의 많은 분들이 나도 체리 같은 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민 하나 있어요 요즘 체리가 갑자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그냥 먼저 마님한테 가고 저한테 안 오고 확실히 아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이언를 근데 한입 먹으러 간식이 안주Yo스 아빠두 한입 먹어도 돼? 아빠두 한입 아빠 한입 먹을래 이징이 이징이 아빠두 한입 먹을래 이징이 아빠두 아빠두 밀두 대퍼두 want 아빠두 밀두 하 아이고 저렇게 안칼진 테드로 장난감을 가져가 버리는 체리 그래도 결국 때를 안 쓰고 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원래 끝까지 이제 좀 차분해지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장난감을 만졌더니 우와 재밌다 아빠도 놀고 싶어 애기야 손이 뭐야? 손이 뭐야 캔드로프야? 엄마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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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가지고 놀고 싶대 아이고 캔디야 캔디야 이거 갖고 싶어? 응 그러면 울지 말고 주세요 아니야 안줄게 아이고 참 이제는 주세요 하고 부탁도 거부하는 체리 제가 돌려주려고 했더니 제가 돌려주려고 했더니 아빠가 가지고 놀고 싶어? 아니야 그냥 깨끼 갖고 싶어? 아니야 이건 아빠고 그거는 깨끼고 아이고 이제 저에게서 완전히 몸을 돌려버리는데요 크레노코는 어메에게 달려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장난감을 내미는 체리 나도 그런 대접 받고 싶은데 질투가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체리는 그렇게 혼자 방에 들어가 장난감 놀이를 시작하는데요 저와 체리의 교감 시간이 부족하냐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체리야 아빠도 놀고 있어 아빠도 놀고 싶어 아빠도 같이 놀고 봐봐 체리한테 기차 놀고 아빠는 버스걸이 하고 싶어 아이고 참 황당하네 아빠랑 같이 노는 게 그렇게 싫어? 눈물이 날 만큼?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는데요 솔직히 내가 체리 앞에서 올리버를 무시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경우도 들어봤어 아빠가 아이랑 시간을 많이 안 보내면 약간 애정이 떨어져서 아빠를 좀 무시하고 피한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항상 같이 있는데도 확실히 마님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체리가 그런 행동할 때 되게 엄청 약간 단호하게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줘야 되나? 아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 대신 마님이 체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체리는 확실히 아빠 힘 없네 엄마한테 힘 다 있네 아빠 힘 하나도 없네 오히려 올리버를 더 무시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생각해 특히 마님이 옆에 없을 때는 더 심하게 나를 무시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갑자기 이런 행동할까? 나도 너무 궁금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약간 부모님 커뮤니티, 아동 커뮤니티 이런 주제가 되게 흔하거든 이건 자연스러운 시기래 아 그래? 어 애들 항상 부모님 중 한 명을 막 선호하게 된대 이런 시기가 온데 이유 없이? 어 이유 없이 약간 성별 상관없이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부모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근데 막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 너무 많아서 약간 한 명을 무시해도 된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확실하게 아니까 확실하게 아 맞아 맞아 내가 아무리 무시해도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약간 이런 자신감 그런 거 같아 그런 얘기 좀 많이 봤어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건 좋은 거다 근데 솔직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힘들지 그치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잖아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거의 두 달 됐어요 응 낯잔잔한 수지에게 사랑스럽게 비닐 이불을 덮어주는 체리 수지도 쉽지 않는지 눈을 감으며 골골송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체리가 왜 시간이 지나도 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혹시 체리가 자신감이 너무 많이 생긴 나머지 저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걸까요? 체리가 저랑 같이 마트에 가기 싫다고 해서 저만 급하게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응? 난 이제 다 닮아야 될ku 왜? 아빠 에이징 spr Пр forests 아빠 vam야…? 아빠 가도 맞아 비키가 비키도 디키야…? 피키야 우유 필요에 바나나 필요에 망고 필요해 백기야, 맛있는 캔드롭 사줄까? 우유 돼요 봐봐, 우유도 사줘야 돼, 아빠가 사야 돼 저는 내일 먹을 우유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서둘러 나가보는데요 우유 사올게 체리는 이해한 것 같았지만 응 백기야, 나아 백기야, 나아 백기야, 나아 백기야, 나아 백기야, 왜 이렇게 울어 백기야, 너 갈 거야? 백기야, 너 갈 거야? 그렇게 안와서 잘 되어줬더니 저랑 같이 간다고 좋아서 자꾸 웃는 체리 이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체리의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보더니 마님이 뭔가 아이디어가 생겼나 봐요 왠지 올리버가 지금 체리랑 주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잖아 놀 때는 괜찮은데 훈육할 때? 단호하게 뭘 말해야 하는데 그럴 때 말투가 너무 만만한 그런 권위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아무리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잖아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내 모국어니까 편하게 착하기도 했다가 단호하게도 했다가 할 수 있는데 올리버는 좀 힘든가 봐 올리버는 한국어 말할 때 귀엽잖아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귀여운 척 하는 거 아니었어? 귀여운 척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귀여워버렸어 최대한 그냥 화내지 않더라도 단호하게 권위적으로 말하는 거 필요한 것 같아 응 영어로는 잘하잖아 스톱얼링 체리 비콰엣 영어로 한국말로 말해봐 체리야 조용해 조용해라 진짜 진심이야? 왜? 진심으로 한국어 하는 거? 하지 말자 왜? 그게 뭐가 화내는 거야 하지 말자 똑같이 했어 똑같아 하지 말자 체리야 체리야 하지마 체리 하지마 체리 하지마 결국 마지막 부른데 체리 하지마 응 닐라바 닐라바 들어왔니 닐라바 들어왔니 그렇게 마님과 함께한 단호한 말투 수업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우선 체리 앞에서 엄마 아빠로서 끈근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라도 쓸 거야 아빠도 할 수 있어 자기야 아빠도 놀고 싶어 이렇게 제가 장난감 만진다고 화를 내고 울면 마님에게 배운 단호한 말투로 제 주도권으로 만든 규칙을 따르게 하는데요 10초만 이렇게 10 9 8 8 7 9 5 4 3 2 1 뛰고 다른 장난감에도 5 4 제리야 5 4 3 2 1 자 깨끼 자리 해봐 깨끼도 해봐 이렇게 단호한 말투로 규칙을 따라하게 했더니 순순히 따라와 주는 제리 이렇게 제가 주도권을 쥐다보면 저를 무시하는 태도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기대해보는데요 기쁘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효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같이 만들까 제가 장난감을 만지기만 해도 화를 내고 울던 제리 이젠 제가 장난감을 만지고 보내줘도 자연스럽게 같이 노는 모습인데요 장난감을 달라고 해봤더니 아빠한테 저 나무 줄 수 있을까? 여기 놓고 싶어 아빠한테 주세요 고마워 잘했어 우와 우와 새끼야 또 다리 줄 수 있어? 또 다리 이쁜거? 고마워 아빠한테 좀 아빠한테 좀 도와줄게 잘했어 오! 신기하게 순순히 보내주는 모습 며칠 전에 비해 정말 큰 발전입니다 부모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새로운 방법으로 훈육도 해보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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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잘자 부모 나가게 아우 아빠한테도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 좋은 구성원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바꾸면 힘들지만 잘자 잘자 사랑해 사랑해 이 한마디로 힘이 나는 저는 제리의 아빠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세요? 네 저희는 보통 육아를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 좀 실망하셨나요? 네 근데 여러분 육아를 할 때 초보 부모님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문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 진짜 상처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아 체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걱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마님의 말투 강의 덕분에 벌써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체리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지만 좀 더 열심히 놀아주려고 합니다 확실히 체리의 원래 아직도 사랑스럽지만 저한테 사랑스럽게 해주는 체리의 모습으로 도와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좀 있지만 네 그냥 시간 문제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체리를 저를 고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 reject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뭐 아빠를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고부하는 거죠 체리의 외부하는 게 아니라 체리의 외부하는 게 아니라 체리의 외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예문이 있으니까 공부하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체리 해봐 다음에 빠잉 해봐 이렇게 손으로 다음에 봐요 빠잉 이렇게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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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봐요 빠잉 빠잉 그래 체리 꺼 맞아 오늘은 표현 거부하더 reject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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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ry to hide my feelings when my daughter rejects me. I try to hide my feelings when my daughter rejects me. Is it normal for toddlers to reject one of their parents? Is it normal for toddlers to reject one of their parents? Rejecting a parent is a stage toddlers go through. Rejecting a parent is a stage toddlers go through. They are like, I don't know. They are like, I don't know the most. They are like, I have a dog. They are like a dog. We have a dog. 감사합니다.